하영이 감기 걸렸죠? 우리 하영이가 폐렴에 걸렸어요.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심하게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또 유치원도 가고 또 교회주의학교도 가고 해서 올만나봐요. 그래서 하영이 많이 아파요? 네! 어때요? 어떻게 아파요? 너무 많이 아파요. 어디가 아파요? 머리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났죠? 또 어디도 아팠어요? 배도 아팠어요. 배도 아팠어요? 그래도 다리가 아팠어요. 다리도 아팠어요? 기침도 많이 했죠? 네! 기침도 많이 하죠? 그래도 많이 했어요. 지금은 좀 어때요? 나 나왔던 많이 나았어요? 네! 하영아 있잖아. 기침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할머니가 준비한 게 뭐냐면요. 배랑 도라지랑 넣어서 따림물이에요. 이거 먹으면 기침도 안 하고 몸이 튼튼해서요. 정말이에요?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? 응. 그럼 내가 또... 하영이가 할까요? 부어보세요. 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. 우와! 하영이 잘하네. 맛있겠다. 그치? 너무 많이 부지 마세요. 아우, 맛있겠다. 자, 우리 하영이 한번 먹어볼까요? 그러면 감기가 뚝 하고 다 나요. 우와! 하영이 최고다! 이거 맛있어요. 맛있어요? 꿀이랑 넣어서 맛있죠? 근데 이거 먹으니까 또 감기가 걸린대요. 또 감기가 걸렸어요? 네! 아니에요. 감기가 나은 거예요. 이거 먹으면 기침도 안 해요. 그럼 할머니는 안 아픈가요? 할머니도 감기가 걸렸어요. 그럼 이거 먹으면... 이것도 하나 먹는 거예요. 네, 할머니도 먹을 거예요. 하영이 먼저 먹으세요. 기침. 오, 가려 나온다. 빨리 먹으세요. 우와, 잘 먹네. 우리 하영이 너무너무 잘 먹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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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먹는다. 어머, 원샷 했네. 우와, 하영이 최고. 우리 하영이 최고, 최고, 최고. 할머니도 먹을까요? 따라주세요. 할머니도 마실까요? 할머니도 감기 걸렸으니까 마셔야죠, 그렇죠? 네, 다. 자, 할머니 보세요. 너무너무 맛있다. 감기 이제 기침 안 나오겠다. 나 이거 먹었으니까 기침이 나와. 열도 안 나겠다. 이거 먹으면, 그렇지? 나 이거 먹었는데 그래서 나 이거 먹었으니까 이거 기침 안 나와. 기침 안 나와요? 맛있죠? 할머니가 하영이 위해서 만든 거니까 또 내일 또 먹어야 돼요. 나는 오늘 아이스크림 만들면 아무리 좋은 게 기다려 있어요. 네, 줄 거예요. 응. 아이스크림은 차가운 건 먹으면 기침이 자꾸 나와요. 그래서 이거 냉사쿠에 넣으면 녹으면 녹은데요. 네. 응. 우리 이거 먹고 감기 뚝 합시다. 뚝 감기 뚝 해보세요. 은자, 할아버지 먹고 싶은데요. 할아버지도 드릴까요? 네. 네. 운동하러 가셨어요? 할아버지 운동하러 가셨어요? 아아. 뚝뚝. 감기 뚝 하자 우리 하영이. 시작. 감기 뚝. 감기 뚝. 우리 하영이가 도라지랑 배랑 꿀이라는 이 배접을 도라지 배접을 먹었답니다. 미션 성공!